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설비보장기사 공개 3번 공화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도 공기압회로도 한번 보고 갈게요 보니까 이번에는 5포트 2위치 양솔벨브가 두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A는 센서가 달렸구요 실린더 B는 리미 스위치가 달렸는데 LS34가 아니라 LS12입니다 됐죠 자 쭉 넘어가서 전기회로도는 이따가 볼거구요 4번 기본 제어 동작의 변이단계선도 보겠습니다 자 초기 상태에서 PB1 스위치를 온오프하면 이렇게 실린더 A가 전진하고 A 전진 완료되면 실린더 B 전진 B 전진 완료되면 실린더 B 후진 실린더 B 후진 완료되면 실린더 A 후진에서 공정 종료가 됩니다 자 요거를 기억하시고 위쪽에 전기회로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회로도를 볼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스테퍼 방식의 회로도랑은 조금 모양이 다르죠 네 이거는 캐스케이드 제어 방식이라고 해서 스테퍼 방식보다 릴레이의 개수도 적고 회로도 자체에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제거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든 회로도입니다 이거는 공존 행동 쪽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동 제어 쪽으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은 뭐 이것처럼 캐스케이드 회로도나 아니면은 PID 제어라고 하죠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회로도를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요것도 그것들 중에 하나구요 뭐 사실 설비 보정 기사를 지금 풀이하는 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자세한 것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해석하기도 조금 복잡하기도 해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래픽 띄워놨구요 TV1을 눌렀다가 떼면은 아래쪽으로 신호가 바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S1이 공합 회로도를 보니까 실린더 A의 전진단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전류가 여자되자마자 곧바로 출력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LS2B 접점은 그대로 통과하고 K1 릴레이의 여자가 되어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줄은 자기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같은 이름을 가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A 접점 K1도 붙게 되구요 자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Y3 솔레노이드와 연결된 K1 A 접점도 붙게 됩니다 그리고 Y4 솔레노이드와 연결된 K1 B 접점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K1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릴레이가 동작을 해서 다음 라인을 한번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분기점에서 나눠지게 되어서 S2로 가는 신호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빠지는 신호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빠지는 신호를 보면은 쭉 가니까 여기서도 나눠지게 되죠 아래쪽 오른쪽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아래쪽으로 빠지는 신호는 Y1 솔레노이드의 여자가 되구요 오른쪽에도 K1 A 접점이 붙었기 때문에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Y3 솔레노이드의 여자가 됩니다 어? 그럼 변이 단계 선도에 따르면은 PB1을 눌렀다 뗐을 때 실린더 A가 제일 먼저 전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Y1 그러니까 실린더 A 전진과 Y3 실린더 B 전진이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곧바로 여기서 오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Y1의 여자대는 여기 있는 이 신호는 변이 단계 선도에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에 정답이 맞구요 오른쪽에 있는 얘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Y3의 지금은 여자가 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K1 A 접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해석을 그대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Y1 솔레노이드 벨브의 여자가 되어서 실린더 A가 전진을 하게 되면은 쭉 실린더 헤드가 S2에 감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출력값이 내보내게 되어서 이번에는 K2 릴레이의 여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은 이름을 가진 K2를 한번 찾아보면 실린더 A가 전진을 완료하면은 지금 K2의 여자된 순간이 실린더 A가 전진을 완료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다음 동작이 실린더 B 전진인데 실린더 B 전진을 관여하는 솔벨브는 Y3입니다 맞죠? 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K1 이름을 가진 A 접점이 닫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K2에 의해서 닫히도록 설계를 해야 그제서야 지금 Y3가 동작하게 되어서 실린더 B가 전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K1 A 접점이 아니라 K2 A 접점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 K2 릴레이에 의해서 A 접점이 닫히게 되면은 Y3에 이제 여자가 되어서 실린더 B는 전진을 하게 되겠죠 실린더 B가 쭉 전진을 해서 리미스 스위치 2번을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리미스 스위치가 어디 있나 보니까 여기 첫 번째 줄에 리미스 스위치 2번이 B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겠죠 B 접점이 떨어지게 되면서 K1 릴레이는 자기 유지 됐던 게 끊어지게 되면서 얘네들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떨어지나 보니까 여기 첫 번째 붙어있던 A 접점이 다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떨어져 있던 B 접점이 이제는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동작을 보면은 쭉 전류가 흘러서 이제 붙게 됐으니까 여기서 분기점이 나눠지는 전류 신호를 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생각해 볼게요 Y4 솔레노이드의 여자가 되겠죠 Y4는 실린더 B가 후진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변이 단계 선도에 따라서 실린더 B는 잘 후진을 할 거고요 실린더 B가 후진을 완료하면은 LS1을 치게 되겠죠 자 LS1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LS1 A 접점이죠 이거 화살표가 있으니까 B 접점이 아니라 A 접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A 접점이 눌러지게 되면서 네 눌러지게 되면서 K3 릴레이의 여자가 됩니다 됐죠? 조금 복잡한데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지금 K3 릴레이의 여자가 되면은 같은 이름을 가진 K3는 여기 오른쪽에 있죠 이 K3 이름을 가진 A 접점이 붙게 되면서 쭉 신호가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Y2 솔레노이드의 여자가 됩니다 Y2 솔레노이드는 실린더 A가 후진을 하도록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린더 A 후진까지 마무리하고 모든 공정은 초기화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요런 식으로 스테퍼 방식의 회로보다는 조금 복잡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천천히 해석을 해보니까 결국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죠 문제점 찾을 수 있었던 방법은 변이 단계의 선도를 기반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K1 A 접점에 문제가 있었던 걸 파악하게 되고 다음 동작이 뭔지 알았으니까 K1을 K2로 수정을 할 수가 있었죠 요런 식으로 이것도 해결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VAMT에서 회로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볼게요 PB1 네 동작 잘 되죠? 한 번 더 두 번째도 잘 되고 별 문제 없이 동작은 잘 됩니다 자 이제 공합 실습 장비에서 한 번 케이블 결선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아까 저희가 해석한 회로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먼저 복동 실린더 두 개 배치를 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두 개 자동 배치를 했고 지금 실린더 A는 리미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빼서 용량형 센서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여기 감지 센서에서 정전 용량형 센서 실린더 전진단에다가 감지가 되도록 배치를 해주시고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오른쪽에 대충 너무 멀게 배치하면 안됩니다 최대 행정거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배치를 해주시고 요런 식으로 자 여기 기능 중에 실린더 헤드를 최대 행정거리로 뺄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요렇게 해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실제 장비는 손으로 빼면 된다 했습니다 네 공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힘으로 실린더 헤드를 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빼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5포트 위치 양솔벨브 가져올게요 실린더 A는 양솔 오른쪽에 실린더 B도 양솔 자 그리고 공합원 왼쪽에 공기압 분배기에서 쭉 하나 끌고와서 P단으로 넣어주고 실린더 B쪽에 연결되는 것도 P로 넣어줄 겁니다 지금은 실린더 공기 입구에 들어가는 별다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왼쪽 오른쪽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고요 왼쪽 오른쪽 요런 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공합회로도 다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정기회로도 결산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라인 결산해보겠습니다 플러스에서 PB1 1차측으로 눌러주시고 2차측으로 나와서 센서 1번 플러스와 연결되죠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한 번에 연결해볼게요 자 센서 1번은 여기 있죠 24V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시고 0V 마이너스로 그라운드 처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이 아웃풋 출력값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된 상태에서 위쪽에 센서가 감지되면은 아웃풋으로 출력값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른쪽으로 빠진 이 라인은 LS2 1차측에다가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K1 2차측에다가 연결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위에서 밑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아래쪽으로 연결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클릭하고 LS2 1차측으로 연결해주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은 연결이 안되있지만 미리 연결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그래서 LS1이 왼쪽이고 LS2가 오른쪽이니까 지금 얘가 비접점이죠 그러니까 NC에다가 연결해줘야 되는데 NC가 1차측이라고 했죠 뭐 거꾸로 연결하시는 분은 1차측 2차측 구별하셔서 거꾸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1차측을 여기 NC나 NO 둘 중에 하나로 꽂아서 여기다가 미리 NC에다가 미리 연결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 두 번째 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스텝에 두 번째 줄 플러스에서 K1 A 접점 1차측 넣어주고 2차측으로 나와서 네 리미 스위치 2번 1차측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아까 저희가 연결했던 여기 NC에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네 자 2차측 컴단자로 나와서 K1 릴레이에 연결해주겠습니다 K1 그리고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스텝 완료가 됐고요 자 다음 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플러스에서 K1 A 접점 2차측으로 나와서 S2 플러스와 연결되죠 그래서 S2는 이쪽에 오른쪽에 있죠 플러스 24V로 연결해주고 마이너스도 그라운드 처리해주시고 자 지금 여기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아직 연결 안 할게요 S2 출력 쪽으로 나가는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웃풋으로 나가서 K2 릴레이와 연결시켜주겠습니다 K2 릴레이 1차측 2차측으로 나와서 그라운드 처리 됐죠 자 이제 여기 K1 2차측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나가는 얘 이쪽 지금 따라와서 얘를 한번 연결해볼게요 지금 K1 방금 저희가 연결한 K1 2차측 얘를 쭉 오른쪽으로 와서 Y1 솔레노이드 벨브와 연결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Y1은 여기 있죠 실린더 A 왼쪽 연결하고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여기서도 이 전기 시퀀스 회로도를 보면은 이 중간에 분기점에서 나눠져서 선이 이렇게 나왔죠 얘 연결할 때도 다시 K1으로 가셔서 여기 K1 2차측에서 쭉 끌고 오셔서 여기 K2 1차측에다가 연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방금 저희가 연결한 Y1 솔레노이드 벨브 1차측에서 쭉 끌고 오셔가지고 K2 1차측으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지금 선들이야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거지 사실상 Y1 1차측하고 K1 2차측하고 연결이 돼 있죠 아 그리고 센서 2번의 1차측과도 연결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시든 여기를 연결하시든 이쪽을 연결하시든 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의를 하실 게 지금 저희가 Y1 솔레노이드 연결할 때 여기 이미 K1 2차측에서 끌고 왔죠 지금 보시면 이쪽에 K1 2차측에서 끌고 왔죠 여기서 지금 아무 때나 한번 꽂아볼게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지금 하나 꽂고 두 개 꽂고 세 개를 꽂았죠 요렇게 세 개 이상 꽂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저희가 이 예제에서는 센서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센서로 흘러가는 신호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세 개 이상을 꽂으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요렇게 두 개까지를 꽂아주시고 지금 같은 상황에는 K1 2차측에 한 번 더 꽂아서 세 개를 꽂는 게 아니라 S2 1차측에서 꽂으시거나 아니면은 Y1 1차측에서 꽂아주세요 저는 그냥 Y1 1차측에서 한번 꽂아볼게요 여기 Y1 1차측에서 클릭을 하고 K2 A 접점 1차측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K2 A 접점 1차측 2차측으로 나와서 Y3 솔레노이드 밸브 여기죠 실린더 B의 전진 A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처리까지 됐죠 자 요렇게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연결할 게 요쪽에 있죠 제일 오른쪽에 위쪽에 플러스 라인을 이렇게 쭉 타고 와서 여기 마지막 쪽에 연결되는 K1 B 접점입니다 얘 한번 해볼게요 이 줄 먼저 해볼게요 자 플러스에서 K1 B 접점 1차측 2차측으로 나와서 Y4 솔레노이드 밸브 요쪽이죠 Y4 마이너스 처리해주고 자 여기서도 K1 B 접점 2차측에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2차측에서 연결을 쭉 해서 요쪽으로 나가볼게요 방금 저희가 꽂았던 2차측 클릭하고 쭉 왼쪽으로 가면은 K3 A 접점 얘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K3 A 접점 1차측 연결해주고 2차측으로 나와서 Y2 솔레노이드 밸브 여기 있죠 마이너스 처리까지 자 요렇게 하고 또 쭉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쭉 가면은 K3 A 접점 1차측과 연결된 게 연결된 게 LS1 A 접점이죠 네 그래서 방금 저희가 연결한 이 K3 1차측 A 접점과 LS1 실린더 B죠 LS1 A 접점이죠 NO로 연결을 해주고 컴 단자를 K3 릴레이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죠 마이너스 처리까지 자 요렇게 하면 끝인가요? 네 끝이네요 자 시뮬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 켜고 에어 서비스 유닛 밸브 열어주고 TV1 네 잘 되죠 두번째 동작도 잘 됩니다 됐죠 요런 식으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캐스케이드 회로가 중간에서 연결된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트 하나에 케이블 3개 이상 연결하지 마세요 지금 얘는 시뮬레이션이라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장비에서도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호가 약해져서 이 용량형 센서에 정확히 인식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3개 이상 안 꽂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응용 제어 동작 볼게요